패딩도 있는데 패딩은 마진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. 그런데 차이점은 마진은 외부, 박스 외부의 간격을 말하는 거고 패딩은 내부 간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this element has a padding of 70 픽셀 되어있잖아요. 위에 70 픽셀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. 이 문장과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 70 픽셀, 그리고 왼쪽도 70 픽셀, 오른쪽도 70 픽셀을 잡고 있고 밑에도 70 픽셀을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화면보다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 오른쪽은 훨씬 더 크잖아요.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? 그럴 경우에는 이거 잡고, 이거 잡고, 이거 잡고. 그러니까 top과 left와 bottom을 잡고 나머지는 다 70에 묻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. 라이트에다 묻어가게 되죠. 그죠? 마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. 마진은 박스와 박스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공간과의 여백을 말하는 거고 패딩은 박스와 박스 내에 있는 element와 박스 테두리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패딩은 안쪽, 마진은 바깥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는 전후 좌우가 동일합니다. 연습문제도 밑에 똑같이 있습니다. 연습문제 3개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똑같이 패딩해서 bottom, left, right, top 이렇게 되죠? 모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둘 다